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내일 결정됩니다. 의료연대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20대가 공사활동을 하던 복지시설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설에서 사전에 성범죄 전력을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론이 미루어져 왔던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처리한다는 것을 의회가 공언해 왔었는데요. 사실상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나눴지만 당론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끌어온 행정체제 개편안이 공언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안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놓고 결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의견과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는 주장 등이 나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의원 간담회를 열었지만 의원 간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동의안이 상정 보류됐던 만큼 민주당과 행자위는 의견을 더 조율해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안 통과를 위해서는 제적의원 3분의 2인 29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의원 29명을 거느린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오늘 열린 제369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갈등을 방치하면 모든 정책은 소모적으로 귀결된다며 갈등을 풀어나갈 의사결정 구조가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황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주도가 제2공항 갈등 해소에 나서라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2공항 반대 농성 중인 천막촌 사람들은 김태석 의장에게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도의회 로비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주도 내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항생제의 성분이 검출돼 제주도가 긴급 회수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모 농장에서 지난 11일 생산된 달걀의 품질 검사 과정에서 산란계 농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엘로플록사신이 0.00342mg 검출돼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검출 당일 달걀 6,900개가 생산돼 이 가운데 4,200개가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제주도는 동물약품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도내 산란계 농장 34곳을 일제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찰 조사 결과 이전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떻게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현재는 범죄 기록을 사전에 시설 측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내 한 아동복지시설. 2006년부터 자원봉사를 하던 강모 씨는 이곳 아이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13년부터 6년간 8명의 아이들에게 10여 차례나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도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전과가 있었지만 해당 시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어떤 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경우 성범죄 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의 경우 범죄 전력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보니 시설 측에서는 이 같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 동의를 얻어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시설 측에서 직접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 관료기관의 봉사활동을 할 때 자신의 범죄 기록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이런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준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우도 주민들이 해양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도 해양국립공원 저지위원회는 우도 주민 등 1,029명의 서명이 담긴 해양국립공원 지정 반대 탄원서를 지역구 국회의원인 오영훈 의원 사무실에 전달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 편의시설이 제한된다며 제주도와 우도를 연결하는 케이블카와 연류 끝 설치 등을 수건 사업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지 매각이 보류됐습니다.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진의 공유지 11만 2천 제곱미터를 임대 후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매각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철회하고 특별법 개정 이후 재심의하도록 심의 보류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믈리 일대 58만 제곱미터의 이랜드그룹 자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는 2023년까지 4천9백억 원을 투입해 판문화체험 마을과 국제아트 미술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몇 달 전 제주대병원 교수가 치료사들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었는데요. 오늘 제주대학교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총장의 승인 이후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환자를 치료 중이던 직원을 꼬집고 주먹으로 등을 칩니다. 환자를 부축하려는 직원의 발을 강하게 밟기도 합니다. 치료사들을 상습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병원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징계위를 열었다 추가 조사할 내용이 제기되면서 두 달 만에 다시 개최했습니다. 해당 교수도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징계 결과는 알려줄 수 없는 거고 인사조치 결과만 알려줄 거다. 기존에 인사조치 결과를 제주대학교 쪽에서 나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회의장 앞에서는 의료연대가 피켓을 들고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권한을 남용해 직원들을 수시로 폭행했지만 사과는커녕 피해자들을 겁박했다는 겁니다. 수 년 동안 같이 일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당연히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여부와 수의 등의 최종 논의를 진행한 대학은 내일 오후 총장 승인 등을 거쳐 징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가 해당 교수를 상습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조만간 나올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실시됐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이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기획실장은 제주녹지국제병원을 공공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제주 남부지역의 공공거점병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활과 정신보건, 요양은 물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로의 활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양돈업자들이 제주도가 제주시 한림읍 등 11개 마을 양돈장 59곳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양돈 농가 대표 A씨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 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지도 않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제할 필요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농가 측에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판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문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5월 문대림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자신의 SNS에 상대 후보인 원희룡 지사가 성매매 관광상품 개발에 동참했다는 등의 허위 게시물을 4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제주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지난해 추가 신고 접수된 4.3 희생자와 유족 2만 천여 명에 대한 심사를 오는 28일 열리는 회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실 조사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 4.3 중앙위원회 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제주에서 첫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잠복기인 3주 동안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지난달 29일 홍역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명에 대한 조사와 검진 결과 추가 감염자가 없어 감시 체계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을 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단옥소수 재배 시범단지가 조성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재배 장목 다양화와 토양 지력 회복을 위해 제주시 한림읍과 한경면 등 3개 권역 3헥타르의 단옥소수 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단옥소수가 여름 작물로 재배 기간이 짧고 토양에 과잉축적된 비료 성분을 흡수해 토양을 청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